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이 지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18 40주년인 올해 진상조사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간인 학살과 안매장 등 5.18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올 한해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위판초매식이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수협이 지난해 전국 2위의 위판액을 기록한 가운데 이에 맞춰 목포시도 전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동특위 전 어둠이 짙게 깔린 목포항. 갈치와 아기 등 전남 청정형역에서 잡힌 수산물이 위판장 바닥에 가득 깔렸습니다.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로 새해 첫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저마다 샘법과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최종 낙찰받은 중매인과 어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위판장 한쪽에서는 정성껏 마련한 제사상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모두에게 풍어만선의 기쁨과 무사 안낭의 행운이 함께 하도록 해주시고. 2년에서 1,800억 원의 위판고를 기록한 가운데 목포시가 올해 수산식품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60여 개의 가홍공장과 5층 규모 냉동창고 등을 보유한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80% 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갔는데 우리 목포의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서남권에 풍부한 수산물들과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수산발전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언이 여전한데다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전남 서남의 위판량 역시 감소세가 점쳐지는 상황.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이 전남 수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총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KBS가 어제 서남권 총선 지역구에 대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연령별 지지도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대한 후보 적합도는 현역 의원 2명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온 4명은 선두 2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경선을 통해 1명의 후보가 결정되고 현 적합도 비율이 합산될 경우 박지원, 윤소아, 그리고 민주당 후보 등 3명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투표 성향과 달리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20, 30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40, 50대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연령별 지지율이 골고루 분포됐습니다. 해남 안도 진도의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역시 1, 2위가 오차범위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뒤를 쫓는 양상이지만, 민주당 후보 3명의 지지율의 합이 현역 의원보다 높기 때문에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이 선거구 역시 20, 30대의 지지율은 무소속 윤영인 의원에게, 40, 50대는 민주당 윤재갑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어 연령별 실제 투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지지율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에 따라 이 지역 선거 구도가 다시 한 번 민주당과 비민주당에 형성된 것도 변수로 작용될 절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광주, 전남 9개 선거구 만 19세 이상 성인 각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2.9%에서 20.8%, 표본오차는 각 선거구별로 95% 신뢰수준의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잠시 전달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광주, 전남 지역에선 국민의당이 전체 18석 가운데 16석을 가져가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유승용 기자가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생각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국 후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상의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 전남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안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일단 반겼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선 과거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던 데다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갈등을 격화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석 달 앞으로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의 제3지대 연합이 힘든 데다 안 전 대표의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찍을 정당이 없다는 거고 이분들은 대한신당도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자신들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대표가 새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그 당을 대안으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 스스로도 호남과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안 전 대표의 이후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5.18 진상조사위 앞에 놓인 진상규명의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규명해야 할 조사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실종, 행방불명 등 인권침해 사건부터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 5.18 왜곡 조직까지 7가지 조항 속에 남아있는 의혹을 모두 담았습니다. 큰 틀로 보면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과 이후 이어진 안매장과 왜곡이라는 3가지 갈래입니다. 명령 체계 등등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광주 현지에서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78구의 시신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증언에 나섰지만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배경에는 거짓을 말하거나 입을 다물어버린 가해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투입됐던 병사들, 현장 지휘관들, 그 지휘관을 포괄적으로 지휘했던 또한 상급 부대 지휘관들,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 또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들의 증언을 검증하기 위한 기록의 발굴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확인된 5.18 왜곡 조직과 군 기록 조작 사실은 기록에 대한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했습니다. 이제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군 기록의 의미를 해석해가는 그래서 발굴과 검증의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와 옛 광주교도서에서 발굴된 유골 감식 결과도 진상 규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200만 원, 동부시장 분여회에서 100만 원, 해남군 송지면 미아마을 주민들이 80만 원, 사고마을 주민들이 50만 4천 원, 가차마을 주민들이 46만 천 원, 금강마을 주민들이 45만 원, 해웄마을 주민들이 41만 8천 원, 우군마을 주민 27만 천 원, 부평마을 주민 25만 원, 현암마을 주민들이 8만 원, 옥천면 성산마을 주민들이 38만 천 원, 송운마을 주민 38만 원, 팔산마을 주민 30만 3천 원, 용심마을 주민 22만 천 원, 다산마을 주민 13만 8천 원, 옥천면 박재현 씨 5만 원,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 주민들이 30만 원, 기관 사회단체장 20만 원, 금호경로당과 라라 음악학원 박수진 씨가 각각 10만 원, 지망리 박정남 씨, 고성리 이기준 씨, 회동리 박성옥 씨, 오류리 한승옥 씨, 고군면 장진원 씨가 각각 10만 원, 내동리 차창원 씨, 무사리 김건중 씨, 회동경로당, 진도 상운수산 김묵환 씨, 진도읍 박간회 왕갈비 박상구 씨가 각각 10만 원, 진도 산림조합, 진도대교 주유소 박세진 씨, 진도연합새마을금고 이창배 이사장, 장등신협 박산문 이사장, 고군면 윤광규 씨가 각각 10만 원, 고군면 조영진 씨, 강진군 작전면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각각 10만 원, 병영 주조장 김견식 대표가 20만 원, 병영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10만 원, 신안군 신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0만 원, 자율방범대 함수인 씨와 청년회 홍송옥 씨가 각각 10만 원, 남학초등학교에서 23만 4천640원, 무한군 운남면 농장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항래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영해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죽산마을 임기준 씨가 10만 원, 영암군 미안면 영선마을 주민들이 8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KBS 목포방송국과 목포시, 그리고 영암군 등 자치단체와 각급 기관들이 오늘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호균 KBS 목포방송국장과 직원들은 오늘 시무식을 통해 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공정 보도와 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밀착 취재 등을 통해 KBS에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시 등 서남권 자치단체도 현충탑을 찾아 헌화,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고 지역기관과 단체들도 시무식을 열어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오늘 오전 영암현대호텔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해 2020년 신년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신년인사회에는 전남 서남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고 협력하고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덕담을 통해 올해 경제활동 여건이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나눈다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광주전남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포대는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454명 모집에 1516명이 지원해 평균 3.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사회복지학과로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목포였습니다.